궁금한 게 있습니다. 유산균 제품에 있는 프락토올리고당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프락토올리고당을 환이나 과립형 제품으로는 못 만드나요? 열에 약한가요? 그냥 꿀꺽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병원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얼마 전에 한 구독자님께서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은 왜 다 분말인가요? 환이나 알약 혹은 과립형태의 제품은 왜 없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분들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은 단당류의 한 종류로 유산균이 좋아하는 먹이의 하나입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지는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은 모두 프락토올리고당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분말로 된 제품들입니다. 다른 형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구독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프리바이오틱스 즉 프락토올리고당도 환이나 과립 혹은 알약 형태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열에 약해서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락토올리고당의 하루 제공형 때문에 알약 형태로는 만들지 않습니다. 프락토올리고당으로 프리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려면 하루 섭취량 기준 3에서 8g의 프락토올리고당을 꼭 제공해야 합니다. 3g보다 적게 넣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미 판매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3g 이상의 프락토올리고당을 분말 형태로 만들면 이런 스틱 포장 한 포에 3g 정도는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도 한 번에 털어넣으면 되죠. 그런데 알약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여기 500mg짜리 알약이 있는데 이걸 6달 먹어야 3g이 됩니다. 알약을 뭉치기 위해 다른 원료들까지 넣으면 6달보다 많은 양을 소비자들이 먹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알약이나 환형태로 만들면 섭취량이 늘어나서 섭취하기에 매우 번거로워집니다. 한 알 혹은 두세 알에 3g을 절대로 못담아요. 3g, 3000mg이라는 용량은요.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알을 먹는 제품을 소비자들이 꺼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조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원료상태의 프락토올리고당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가장 싼 축에 속할 만큼 매우 저렴합니다. 완제품의 판매가격도 대부분 한 달 분 기준 1만원대로 매우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업체에서 몇천원이라도 남기려면 제조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스틱포에 분말을 담는 것이 가장 싸기 때문에 알약이나 환형태의 제품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알약이나 환의 한 알당 제조비용은 비싸지 않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로 인해서 프락토올리고당의 하루 섭취량을 3g 이상으로 맞추다 보니 여러 알을 만들어야 해서 결국 총 제조비용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1개월분 기준 1만원대로 팔 수 없게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프락토올리고당의 달달한 맛 때문입니다. 과립형 제품 아시나요? 이런 게 과립형인데요. 일반 분말보다는 먹기 편하죠. 이런 과립형태는요. 맛이 없는 원료이거나 분말 상태로는 먹기 불편한 원료인 경우 선택하는 제조 방법입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은 그 자체로도 달고 맛있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더 써가면서 과립형태로는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프락토올리고당 제품 즉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이 왜 대부분 스틱 분말형으로 만들어지고 판매되는지 하루 섭취량과 제조비용 그리고 맛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는데요. 그만큼 제 영상이 괜찮아서겠죠? 여튼 댓글이나 질문을 많이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의 바로 답변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답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급적 12시간 이내에는 달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건기남이었습니다.